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서 몰려온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오늘 워싱턴에 집결해 고장난 미국 이민 제도를 조속히 고쳐야 한다며 이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가족을 재결합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홍은영 기자가 이민개혁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참된 실현을 소망하는 수만 명의 아태계 이민자들과 이민개혁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을 촉구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연합집회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시카고, 텍사스 등 미 전역에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가 참가해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추방요의 조치로 미국에 체류한 지 15년 만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케빈 리, 한국명 이현규 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 이민개혁 필요성의 절박한 심정이 전해져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현규 씨는 1999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와 서류 미비자가 됐었다며 이민개혁을 통해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이크 온다 연방 하원 의원과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도 우바마 행정부를 향해 이민개혁법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마이크 온다 연방 하원 의원은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단일민족으로 이뤄진 핵가족 형태가 아닌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확대가족 형태의 국가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 이민개혁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초의 중국계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인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바로 지금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민제도로 고통을 받았던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사연을 소개하며 이민개혁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한 필리핀계 교사는 취업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전역의 이민개혁 지지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이민개혁을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 참가한 수많은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미 정치권이 포괄적 이민개혁 합법화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 집회 열기는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이민자는 아니지만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미국의 경제적 부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개혁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복의 추구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은 오는 15일에 공식 상정되고 17일에 첫 청문회를 거쳐 20여일 동안 대중들이 찬반토론을 벌이도록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을 염원하는 서명서를 상원 이민개혁 8인방들과 연방하원의원 8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연방상원들에게 전달된 1,200명의 서명서는 최근 2주 동안 하와이에서 조지아주까지 미 전역의 한인들과 이민개혁 지지자들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성과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가족초청 서류 적체를 해소하고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초청 비자를 확대해 이민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빠른 신뢰에 재결합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계 민족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과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바람직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안 합법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소수계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 합법화를 위해 힘을 모아 우리 모두의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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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